최신 리포터의 Q&A 시간 오늘은 구단 굿즈 리뷰 세 번째 시간으로 블루매직 매장을 와봤습니다 독특한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블루매직 매장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입구에 있는 이 패션 마스크예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경기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패션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이번에는 야간 응원의 필수품 펜라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응원단에서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서 색이 직접 변한다고 해요 따라서 경기 상황에 맞춰서 컬러가 변하기 때문에 더욱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나 응원단장님과 치어리더 분들은 물론 많은 관객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차고 응원하신다면 동질감을 느끼면서 더욱 즐거운 시간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블루매직에는 다양한 선수들의 등번호를 담은 모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꺼내서 보면 옆에는 선수 이름도 적혀있고요 또 이쪽에 보이는 메인핀도 직접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곳에 착용하실 수 있으니까 포인트로 구매하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블루매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제품 이름하여 선수 캐릭터 리얼 텀블러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텀블러처럼 보이는데요 텀블러의 특징은 옆으로 쳤을 때는 아무리 세게 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위로 들면 이렇게 가볍게 잘 들린다는 점 굉장히 신기하죠 얼마나 튼튼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붙여도 가볍게 버틸 만큼 굉장히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석의 필수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구단 굿즈 리뷰 세 번째 시간 지금까지 블루매직 편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구단 굿즈 리뷰 시간인 휴대폰 액세서리 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